. . . . . .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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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영상일 것 같은데 4도 6도 오늘 10도까지 올라가 내일은 마이너스 12도까지 내려가네 12도요? 이번 주부터 추워 그럼 나 못 나갔네 회사 앞에 이걸 발견 바린아 니 웃고 있을 것 같아 니가 몸에서 웃고 있다고 머리 만져 머리 만져 맞아 왜 이렇게 높아? 조금 빨래 이제 치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가려고요 멜로 괜찮아요? 너무 빨래 너무 빨래 아 어떡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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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매번 넘기는 거 넘기는 거 근데 왜 힘들지 아 이게 블레라 버전 언니가 약간 이런 거 나와 나 오늘 평화에 일단은 일단은 밤 쪼개지는 평화에 춤이 약간 온몸을 쓰는 춤 같아요 한국 씩 신고하지 않아 콘서트 옆 옆 옆 정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이거 하고 약간 잃어보게 있으면 될 것 같아 위 세이 착착 세이 착착 와 위 세이 착착 매일 새 뭐예요? 왜 이렇게 예쁘죠? 하 하 하 이렇게 잘 보여요 그래서 근데 손 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아 모아 오케이 마주 그니까 만두 만두 하 따다다다 풍 따다다 압 원 너무 말라면네 근데 얘가 제일 재밌어 뭔가 탕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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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그거 같아 입술이 왜 이렇게 같아 모구모글 들어가 있는 거 아 나 모구모글 이렇게 많이 나와있어 할까요? 아 언제까지 하나 아 아 모구 왼발 쓰면서 아 티 티 티 쿵 쿵쿵 아 무 도야 쿵 도 와 이거 처음 해봐요 무 도 쿵 사이드 돌리고 돌리고 못 못 무 한 안 돼 안 돼 그렇지 오 마이 갓 손 쫙 펴고 다 끝까지 아 아 일단은 아이에서 다시 시킬까요 하하 하하 나도 울죠 감사합니다 다 쳐 난 못해 잘 못해 잘 못해 안 돼 안 돼 그래 좋지 시작 아 그거 또 치세요 다 다 개봉 오늘 우리 안 놀 거야 지젤이랑 카디다랑 맞닥두고 어 나나 보컬이 밑으로 깔아가지고 약간 약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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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손이 어디에 코 약간 이 약간 이 밑다는 거야 거기서 여기 하고 있었어 콩 잘 나오는데 대각선 차지는 아니고 콩 미쳤다 앞으로요? 와서 앞으로 차야 돼 윈터콩 미쳐 앞으로 치고 옆으로 차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어 차라리 아예 그냥 뭐라고 할까 약간의 그냥 조던이든 그게 차라리 나 근데 우리 4명 다 그냥 그렇게 하자 1번 섹션이랑 2번째 섹션까지는 뭔가 힘이 있어야 돼 그죠? 오늘의 연습은 내가 널 울게 할 것이다 라는 곡을 했고요 저희가 울게 생겼어요 울게 생겼어요 사람 생각보다 똑같아요 보시다시피 아주 박스의 남무였고요 태어나 처음 쳐보는 춤들과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콘서트에서 새로운 신곡을 엄청 많이 공개하잖아요 퍼포먼스도 엄청 잘 나왔고요 저희 아이들에게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트랙 비디오 찍었거든요 우리 마이들한테 스포예요 뭐가 트랙 비디오 나올지는 비밀이에요 미정이에요 미정은 아니지 미정이에요 새로운 모습을 아주 많이 볼 예정이고요 솔직히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재밌게 찍어가지고 맞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100% 당연히 오는 마이들을 챙겨왔으면 하는 거는 일단 응원봉이랑 응원봉이랑 데킬라 뭐 이래 왜 안돼 12세 이상 관람이죠? 12세 이하는 오렌지 주스 마시고 비타민 섭취하시고 약간 기분 좋게 뭐 자바칩 프라푸치노 정도? 좀 당 충전을 해 오시고 성인 분들은 적당히 드시고 오시고요 You know 장난이고요 물 열심히 마시고 하이팅! 하나 둘 셋 하이팅! 수현이 잘 마셨어요 수현이 대화 기원 대화 사막 생명 making 감사합니다.